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관망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중국의 GDP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동일한데요. 유가증권 시장 2,600선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0.4%가량 하락한 2,61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거래일 만에 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0.1%가량 상승하면서 897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급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양 시장에 개인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금 대형주로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2,700억 원,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만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3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관련 기업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 언론사에서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 골자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주가가 반응하진 않습니다. 현재 구간 0.7%가량의 소폭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오피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죠.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으면서 4,175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마 관련주입니다. 주말 동안 참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슬픈 소식도 연이어 들려왔는데요. 그런데 이 비가 이번 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마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마 관련주들 비료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경농이 오늘 개장 직후부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자리 때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현재 구간은 15%가량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까지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DR4 16GB 디램의 현물 가격이 지난 7월 7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2%가량의 오름세가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산업부가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7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지금 5개의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죠. 이 5개 기업이 모두 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원선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변화했습니다. 16%가량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시장에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장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조금 아리송송한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는 이 정도 하락이 나오는 게 맞아요. 0.4%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딱히 어디가 강한 섹터가 없습니다. 건설주가 좀 강한데 건설주가 주가 지수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좀 약보합 정도의 흐름입니다. 포스코딩스, 삼성전기 등이 강하긴 합니다만 주가 지수를 좀 방어해 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죠. 나머지 자동차,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4% 조정이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로 한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거기다 보면 방산주들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뭐지? 지금 왜 이것밖에 안 오르지 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상당 부분 다 오르고 있어요. 종목, 개 중에는 10%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도 있고요. 주선 엔지니어형이 13%, 유니셈이 16%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도 10%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 2,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OLED 쪽도 그냥 고르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도 좋은 흐름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장비주라든지 금양,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상당히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 0.13%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섹터가 특별하게 급락이 나오는 섹터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느끼는 바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리송한 느낌인데 그래도 시장 자체는 좀 우상향 기줄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리그 핫 이슈,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를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시제품 공개 4년 만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기가텍사스에서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앞서 일단 사이버트럭이 생산되면 연간 25만에서 50만 대를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드와 제네럴 모터스, 리비안 등 기존 전기 픽업트럭과 경쟁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테슬라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생산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5월 일론 머스크가 고객들에게 하반기부터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현재 지금 시제품 생산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건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뭐 이 사이버트럭이 계속 좀 미뤄져 왔었죠. 네, 맞습니다. 빨리 생산할 것처럼 보여줬었는데 한 1, 2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호 제품이 생산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에서 조립이 된다라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25만 대에서 판매가 잘 된다라면 한 50만 대까지도 인도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체 테슬라의 매출량, 예를 들어서 모델 X, Y 이런 거가 동시에 판매량이 유지가 되면서 사이버트럭이 생산된다라기보다는 다른 쪽은 생산을 조금 줄이면서 이쪽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판매되는 양 자체는 연간 20여에서 50만 대 이상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트럭 관련해서는 지금 화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게 트럭이 맞나 할 정도로 모양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런 픽업트럭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성공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테슬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장 침투율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기존의 후발자 업체들한테는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었던 게 보급형 모델 Y를 출시하겠다는 것이었죠. 지금 테슬라가 기존의 제품들의 가격을 조금씩 인하를 하면서 판매량 증가 쪽으로 규모의 경제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있는데 이번에 보급형 모델 Y는 기존의 모델 Y보다도 거의 한 50% 가까운 거의 절반 가격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었죠. 우리나라의 모델 Y는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하는데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Y는 한 3,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서 무슨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봉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물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됐든 그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한 3천만 원 후반대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격대를 좀 낮춰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저가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 중저가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기준에서 중저가라고 하더라도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 낮춰서 시장에 침투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가격 경쟁도 일반 기업들하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가격이 인한 효과에다가 또 중저가 모델, 하여튼 다양화된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추가적인 어떤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테슬라가 19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이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만큼의 깜짝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판매대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매출은 증가해도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좀 피해를 보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할인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부품사들한테 가격 단가 압력이 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가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서 한 8에서 1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영업이익률이 한 5% 미만이었어요. 테슬라가 떨어진다고 해도 영업이익률이 지금의 현대기아 혹은 다른 브랜드 업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들한테 단가 인한 압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정도의 내용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테슬라가 많이 판매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 관련주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가장 우리가 테슬라 향 부품사라고 하면 명신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신산업은 이미 예전부터 테슬라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신산업의 주가도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핫스테핑 공법으로 샤시라든지 이런 제품을 좀 공급을 하는데 이 차량 경량화에 상당히 이 기법이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의 모 회사가 MS 오토메이션인데 그 회사가 현대기아 1차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협업했었던 관계가 명신산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전기차로 갈수록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좀 경량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약간 외관 마감재를 약간 플라스틱으로 도배하는 경우도 있고 실내도 좀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고급적인 약간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명신산업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의 판매가 량이 늘어난다라며 동시에 매출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한 두 달 정도 행보세를 보여줬었고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연초 1월 달부터 흐름을 보신다라며 1월부터 지금 2월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한 두 달, 석 달 정도 행보하고 있다가 5, 6월 달에 상승을 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6, 7월 달은 행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다시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명신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비슷하죠. 1, 2월 달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좀 행보하다가 4, 5월 달에 올라왔고 두 달 행보를 하면서 테슬라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쌍둥이처럼 후발주자 성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면 명신산업으로 다시 한 번 2만 5천 원, 6천 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명신산업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추위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추위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CTR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센트럴 모텍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좀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은 그 전에 회사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암을 좀 개발해서 지금 테슬라에 좀 독점적으로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 명신산업이 핫스테핑 공법을 위해서 차체를 좀 가볍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CTR 모빌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제 배터리 자체가 무겁고 전기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소재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거의 뭐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고급 차량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 알루미늄이 상당 부분을 좀 보조해주는 보완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 쪽에 제네시스 라인이라든지 다른 브랜드 쪽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대차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 추세로 매출이 동시에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속기 부품입니다. 변속기 부품 관련해서 CVT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변속기가 정말 옛날에는 4단 변속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8단, 10단, 12단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CTR 모빌리티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만 본다면 조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 1년 가까이 한 1만 6천 원에서 옆으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올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라든지 현대기아 쪽의 어떤 경량화에 맞춘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주가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 기업 두 가지 기업 확인해 봤습니다. 명신산업과 CTR 모빌리티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어쨌든 배터리 회사를 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가형 모델 Y 출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바뀌면서 이제 가격을 좀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배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력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수익성이 별로 없어서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사기절이 뚜렷하거나 또 추운 지방에서는 성능을 절반 이상 발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좀 동남아처럼 따뜻한 지역 사기절 내내 좀 따뜻한 지역에서 좀 특화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시장도 아직까지는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LG화학이냐? 엄밀히 따지면 LFP 배터리 쪽으로 해서는 SK온이 조금은 빨리 시장에 진출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미국에다가 LFP 관련돼서의 어떤 공장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물론 ESS 쪽으로 좀 치중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을 선택을 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쪽은 아직은 LFP 관련해서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소재 쪽으로 어쨌든 배터리 소재로 LG화학이 지금 변화를 꽤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업체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산시켰지만 LG화학은 소재 쪽으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사이버트럭은 LFP 배터리가 아니죠. 그래서 사이버트럭의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 원통용 배터리에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LFP 사업 관련해서도 신규 모델 성장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LG화학이 길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새로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좀 셀업체들 조정 나오면서 LG화학도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충분히 한 60만 원, 65만 원대가 어느 정도 저점이 좀 확인되고 될 수 있다라면 다시 한 번 한 7, 80만 원대까지의 어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LG화학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85만 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스토리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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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 짱 급등하는 특징주들 확인해보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제는 멈춰설 종목인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데일리 테마 현상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특징주 확인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이윤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원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 함께 보시죠. 네, 2구 산업입니다. 앞으로 구리의 가격이 10배 가까이 뛸 수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자 오늘 우리 장에서도 관련 주제의 흐름 일제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산업은 산업용 동판과 제조, 판매를 맡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구리 수요의 증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익성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오늘 장중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탄소 시대의 새로운 석유로 떠오르고 있는 구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탈탄소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와 인도의 부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재무장 등 앞으로 구리 가격을 상승시킬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증가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가 또 된다라고 합니다.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봤을 때 전기차는 약 4배, 그리고 전기버스에는 18배의 구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 업체들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구리량을 줄이는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대체 소재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구리 공급이 수요보다도 6만 톤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주말 사이에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구리의 부족 현상,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종목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2구 산업입니다. 닥터코퍼라 불리는 구리의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2구 산업, 과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급등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비중 진입은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매수, 신규 매수도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공업체로 국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 효과에 따라서 수의주로 편성이 되는 기업이죠. 2구 산업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구리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2구 산업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전 세계 구리 수요 증가분이 거의 3분의 2 같은 경우가 전기차 비중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내연기관차와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가 약 4배 정도 구리가 더 들어가고요.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18배 정도가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확대에 따라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구리 수요가 증가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급등한 가격대에서 원래 신규 매수를 웬만하면 권장을 드리지는 않지만 종목 특성상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괜찮다. 힘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셔라.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나오네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부분은 일단은 5,500원을 일단은 잡아드릴게요. 1차는 5,500원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같은 경우가 일단은 6,000원입니다. 6,000원 부분은 왜냐하면 이전에 거래량이 과도하게 조금 나왔던 부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물려있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저항 매물에서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000원 부분이 2차 목표가고요. 일단은 지금 바로 매수를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 조금 시장 지켜보면서 종가 부근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이길 오전 시초가 부근을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어느 정도 과거에 조금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500원을 강하게 이탈을 할 경우에는 손절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구 산업, 구리 관련해서 대장조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비중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윤지 캐스터.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장중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도록 할 텐데요. 리튬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리튬과 관련해서 사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판단이 나오자 오늘 장중에 매수와 관련된 현재 투자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죠. 오는 2026년까지 리튬 사업의 가치가 기존 4조 9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포스코 홀딩스도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는 10만 톤 정도 매년 리튬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오는 30년까지는 리튬을 42억 톤 이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만 놓고 봤을 때도 62조 원이 현재 목표가라고 하는데요. 이에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만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고를 외쳐봐야 될지 혹은 너무 과열된 구간이어서 스톱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과연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입니다. 왜 스탑일까요? 사실 지금 신규면수는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면수는 왜 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단 증권사 목표 주가가 4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죠. 높아진 리튬 사업 기대감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메커니즘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로성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주식은 속담으로 따지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확률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싸게 사서 남들이 알 때 수익 실현하는 게 주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사실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존재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4월달 라인 같은 경우에 강하게 급등이 나왔을 때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간과 외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런데 거의 다 4월달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조금 차이 실현을 하면서 물량이 많이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일단 어느 정도 행보를 하면서 조금씩 지켜준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가격 라인대를 좀 지켜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가파르게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소폭위 기간에 매수량이 좀 들어온 부분은 존재하지만 개인 주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일 경우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정치를 확인을 했을 때 일단은 잠정치지만요.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간은 지속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 공민도도 가능한 종목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주식 초보분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주가만큼 리스크도 크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할 바에는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굳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캐스터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경농입니다. 흑해 곡물협정과 관련해서 먹구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죠. 올 한 해 동안도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자로 만료가 되는 흑해 곡물협정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이 주가에서는 현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곡물협정이 아예 폐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장되지 못하고 폐기가 될 경우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급빈국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경농이라는 회사만 놓고 봤을 때는 앞서서 글로벌 온신기업인 네타핀과 함께 첨단 온실 산업 파트너를 체결한 바도 있었는데요. 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대량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슈에 주목해야 될지 혹은 수급 쪽에도 함께 이슈를 확인해봐야 될지 추가적인 포인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 종목은 경농입니다. 흑해 곡물협정 관련주들 오늘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대장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농, 과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입니다. 스탑입니까? 일단은 경농 스탑 말씀드린 이유도 설명을 드릴 겸 일단은 경농 기업 같은 경우가 사실 농약 제주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집중 후 이후에 농약이라든지 비료 소비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집중 후에 대한 피해가 좀 막심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마 관련 종목들이 사실 좀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지만 개인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이 장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시 다발성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을 때 굳이 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한 캐스터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흑해 공물협정 관련해서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좀 겹재료로 엮이면서 조금 오늘 주가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 나오던 재료이기 때문에 테마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속되는 테마고 강한 힘이라면 매수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지만 사실 좀 단기적으로 보신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론 같은 경우 과거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가 윗고리를 달고 내려오는 차트 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고가가 24%나 올랐는데 종가는 플러스 2%로 마감하는 이런 경우에 차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종가는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24%가 오르고 지금 15%네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서 추경매수하면 바로 손실로 잡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중간에 올라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차분하게 진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고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면 바로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좀 재무제표도 보시고 그리고 조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농에 대해서는 스탑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리그 레벨업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리그 레벨업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를 찾는 시간이죠. 수익률에 따라서 하수부터 신까지 전문가님들의 호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주라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는 칭호가 주어 수여가 되는 건데요. 이제 절반이 지났고요.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을 오늘 들어보는 시간인데 보니까 손절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손절가 터치하면 무조건 하수거든요. 오늘 종목 너무나도 기대됐는데요.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일단 코리아F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괜찮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종목 잘 발굴해서 가져와서 많은 수익이 나면 좋은 거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코리아F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캐니스터, 플라스틱, 필러넥 등 자동차 연료 개통 부품과 실내 의장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를 주요 매출처로 자동차에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 제조 및 공급을 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기업을 가져온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호조다.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1%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9%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5% 증가를 하면서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매출 원가, 판관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모두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매출액의 확대폭이 크기 때문에 이를 좀 상세시킨 부분이 존재하고 영업이익 또한 대폭으로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출시된 폭스바겐 전기차 의장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친환경차 부품 공급 파트너로 입지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 주력 생산 제품 중에서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의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좀 이따 재료적인 부분도 항상 봐야겠죠. 요즘에는 테마가 붙으면 오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 한 가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자동 비상 브레이크 설치를 3년 내 의무화한다는 주장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관련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출차를 해서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보스 반도체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이어서 20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실시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실 앞으로의 투자 수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25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부분이 존재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매물을 좀 희석을 해주고 눌림목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에 분할 매수하기가 딱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고점 부분에서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종목을 설명을 드리거나 할 때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를 만약에 수익을 실현을 하면 이익 보존가도 목표가로 기준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4,250원의 절반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4,500원까지 올라가면 좋지만 그 이후에 조절을 맞고 떨어지면 4,250원을 깨지면 다 전량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전체 다 손해가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하겠죠. 3,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실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보시면 4,000억 원 그리고 2021년도 4,600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5,600원이나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 대비 좀 실적 대비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1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15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94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기에, 1분기에 거의 절반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3억. 그런데 1분기에 이미 뛰어넘은 금액이죠. 108억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채 비율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부채 비율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밑에 유보율을 보시면, 현금 유동을 보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악재가 터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실적도 매우 좋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 기준에서도 조금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천천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비중 추가하시면 충분히 좀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25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3,3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게 된다면 중수의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과연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빅리그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사실 일단은 많은 전문가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에 가장 화두는 금리 인상이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시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은 무조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 동결이 되든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증시가 조금 좋은 흐름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경우에는 금리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빅테크 기술주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정보들이 지금도 조금 수급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위주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종목 살까 말까 코너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바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인 테마성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 좋은 종목들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거든요. 물론 그런 종목들 잘 찾아서 제가 가져올 테지만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매수하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투자잖아요. 투기가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에 올라오는 종목들 쫓아가지 마시고 실적이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도 많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지만 정례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코멘트가 달릴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형상철 이사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특징주 그리고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엄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조심하시고요. 그럼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